GSM 우승 안녕하세요. 스플라이스 소속 GSM 우승한 김대엽입니다. 우승한 소감은 생각보다 덤덤하네요. 저는 막 우승을 확정 지었으면 되게 감동적이고 눈물 나고 징징거릴 줄 알았는데 약간 그러진 않았고 그냥 다만 드는 생각은 나도 드디어 한 번 우승했구나 나도 드디어 오랜 프로게임을 생활한 끝에 우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네요 경기 준비는 많은 쩌그들이 도와줬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한지원 선수가 정말 정말 열심히 연습을 도와줬고요 그리고 지원이가 하나 두 개 다 조언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빌드 짜는데도 도움을 많이 줬었는데 사실 지원이 덕분에 우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연습 도와주고 빌드도 다 짜주고 그래서 사실 숨은 공신이죠 무난하게 장기전 운영 싸움을 갔을 때 저그를 이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공격적인 이런 스타일로 변화를 꽤 했고 그리고 다행히도 이번 결승전 때 그런 변화한 스타일이 잘 먹히면서 오늘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수입 걱정을 정말 정말 많이 했어요 역수입 걱정도 걱정이지만 이거 여섯 번째 세트를 만약 진다면은 일곱 번째 세트에서 오히려 수세에 몰린 건 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여섯 번째 세트 집중도 정말 잘하고 심리전도 정말 잘 걸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집중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약간 좀 무거운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중이 잘 돼서 여섯 번째 세트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의 우조모함이 이렇게 떴었을 때만 해도 아 이겼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윤수가 생각보다 되게 저항이 거칠고 또 전투도 굉장히 또 잘하길래 아 이거 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부터 진짜 또다시 집중을 하면서 엄청 게임에만 몰입해서 이렇게 경기를 했었던 것 같고 GG가 나왔을 때 그때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어 글쎄요 저는 사실 우승을 한 번도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즐겁고 행복한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승을 했다고 해서 딱히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우승을 하는데 경기를 치루는데 제가 많이 좀 이기려고만 이렇게 즐기지 못하고 이기려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좀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앞으로의 경기에서는 더더욱 좀 즐기면서 이렇게 경기를 하나씩 헤쳐나가면은 또 오늘과 같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작년에 가봤었는데 진짜 내년에도 또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기쁘고 프로게이머라면 또 누구라도 다 한 번쯤은 상상을 하고 또 꿈을 꾸는 그런 무대잖아요 그래서 이번 블리즈컨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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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승을 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우승을 했고 진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너무 죄송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드디어 제가 해냈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끝까지 응원해 줄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이게 끝이 아닌 시작으로 또 다음 시즌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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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